IOT 혁신 기술로 세상을 열어가는 스마트 방법 안전창 윈가드는 윈도우와 가드의 합성어로 세계 최초로 창의 ICT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제품인데요. 52년간 창호를 개발하고 연구한 전통있는 기업, 주식회사 성광유니텍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끝에 안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꾼 윈가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윈가드는 국내 최초로 창호 부문, 장영실상 2년 연속 수상 및 올해의 으뜸 중기제품상, 대한민국 제품혁신대상, 소비자가 선정한 방법 안전창 부분 브랜드 파워 1위에 빛나는 방법 안전창의 선두 브랜드입니다. 윈가드 방법 안전창은 3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 주거침입 예방 기능입니다. 기존의 약한 방충망 소재를 100% 교체하여 고강도 스텐리스 망으로 바꾸고, 압축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쉽게 휘어지지 않는 특성을 지닌 구조로 약 2톤의 내구성을 가짐으로써 물리적 침입을 저지합니다. 둘째,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 기능입니다. 창틀과 방충망 레일이 이탈되지 않고 망틀이 밀리거나 떨어지지 않아 어린이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또한 윈가드를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자동 락킹 핸들과 수동 잠금장치의 이중 잠금장치로 이탈 위험을 한 번 더 막아줍니다. 셋째, 윈가드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을 이용한 외부 침입 시 스마트폰 알림 기능입니다. 침입 센서가 충격 및 기울기를 감지하여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려주는 기능으로 외부 침입을 바로 확인하고 빠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방범 안전창 윈가드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아파트, 단독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윈가드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안전을 고려한 고객들의 니즈가 반영된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윈가드는 무료 실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견적을 확인받은 후 취소도 100% 가능하며 1시간이면 시공이 이루어지고 시공 완료 후 1년간 안정적인 무상 AS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믿음이 가죠.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1위 추락사고 외부 침입의 위험 이제 윈가드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